미어캡 랜드 랑세는 마사지를 참 좋아해서 사람이 만져주고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미어캡 랜드 미어캡 랜드 미어캡 랜드 미어캡 랜드 집사가 턱 밑을 살살 만지면 제대로 마사지 할 수 있게 턱을 들어 올려 줍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턱 밑을 슬슬 만져주면 만져주는 위치에 따라서 고개가 살살살살 올라갑니다 표정이 술 드신 저희 과장의 표정 날렸네요 아웅 기분 좋아 음? 순간 최면에 빠졌나 봅니다 자 다시 한번 턱을 살살살살 마하 반냐 바람이 일타 신경과 안사재 3,2,1 레드 선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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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등을 긁어 주겠습니다 음? 갑자기 절 그루밍 해주는 랑새 어.. 미어캡이 그루밍 해주는 느낌을 말해보자면 모나의 볼펜으로 제 손의 글씨를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시면 강약, 중간량 조절해가며 가끔 매우 빠른 움직임으로 이빨을 타다닥 튀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기 발가락 그루밍도 해주고 끝 응구도 해주고 끝 안녕